1. 우영규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자 우영규 네틱 걸립니다 0대1 엄청 편합니다 0대1 대단한 던 강동수였습니다 강동수의 역습이에요 너무나 좋네요 강동수의 서브 이번엔 우영규의 힘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회전 그럼요 그럼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거기를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지점인데 이렇게 범실내게 이렇게 오는 커트도 못 되냐 근데 사실상 못해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 맞지? 됐습니다 4대3 네트 또 걸리고 맞는 우경 모습 보니까 초반부터 아주 몸이 잘 가볍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나갔습니다 선수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비 선수들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프로타콜 리그입니다 당긴다라는 주의를 줬어요 네트 걸리고 맞는 감독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브에 대한 규칙들이 좀 있어요 네 서비스 늘때는 절대 뒤로 당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16cm 자 우영규가 7대5로 앞서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그렇죠 자 이번엔 강동수 될 것 같아요 바로 잘 돌아섰던 강동수였고요 우영규 받지 못합니다 우영규 미래세증권이 공격적으로 불렀습니다 자 우영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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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수 마무리 자 우현규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 걸리는 우현규 강동수의 서버 자 서버 득점 자 우현규 서버 이역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 우현규도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브가 그 다음 3국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요 절대적입니다 서비스가 후반부터 좋았는데 강동수 받아봤습니다만 서비스를 노려주는 것이 좋죠 그러던 가운데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자 가운데 공량 계속했는 자 우현규의 힘을 박규현 선수와 경쟁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팀 내에서 경쟁자죠 앞서가야 됩니다 그 욕심이 있는데 이번엔 네트에 다시 걸린 강동수의 서버 강동수의 서버 자 이번엔 5대4 강동수 공격전환 자 이번엔 나갔어요 강동수가 발리 저랬을 때 상대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회전도 확실히 달라지죠 저렇게 들어가면 많이 달라지죠 우리 서유현 선수도 저 기술을 상당히 잘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발리 자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후배 우현규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배 우현규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버 자 날아가죠 자 지금도 강동수 이번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5대9 나갔어요 우현규 또 한 번의 범실 상대가 우현규 등장 네 스피드에 탑스피니 나왔습니다 자 또 이어진 랠리 야 맞았어요 정말 무영개섭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낮으네요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됐던 강동수였습니다 컷스윙이에요 자신있게 너무나 공격 일변대로 나가는데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동수 선수 정말 정말 강동수 공격 2대1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있게 공격해주는 우영규 선수이네요 그런 우영규를 상대해야 되는 강동수인데요 강동수 공격 벗어납니다 3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서브 100점 경기 땀은 한 번 닦고 왔어요 네 본인 서비스권 때 한 점은 따라가 줘야 됩니다 달리 또 받습니다 길어지는 랠리 끝날 줄 모르는 랠리입니다 자 결국은 아우 권을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우영규 네트막 또 밖으로 네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저거는 뭐냐면 감동수 선수의 공을 완전히 파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우영규 자 강한 공격은 만약 여기서 패한다라면 4번에 지금 정영식 선수가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우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영규는 한두 점이면 8분 능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동수와 포핸드 탑스피인 폈습니다 아우 아우 이번엔 못 받았어 점 앞서 있는 우영규 길어요 강동수의 0점이 맞 9대4 자 나가고맘미 돌아서면서 공격 성공했던 강포인트를 땄습니다 이따가 and 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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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